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신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배신구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목요일 17일이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47명 수험생들이 있는데 수능일이 다가오면 두 가지 기도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둔 부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실력 있으니까 실수만 하면 된다. 실수하지 않도록 실력을 그대로 다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또 하나의 기도 패턴인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을 둔 부모의 기도는 주여 실력대로 보지 마오소서. 제가 개척할 때 재밌는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수험생들을 시험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마치는 시간을 맞추어서 감옥별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어 하면 영어. 지금 하나님 영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막 50분 기도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면서 그래요. 학부형들이 다 앉아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기도하는데 어느 학부형이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시험치고 있습니다. 수험관에 눈을 어둡게 하사. 틀리는 것도 맞게 하여주옵소서. 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아들이 왔다 갔는데 미국에 산다네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노점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갔어요. 어떻든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더 크지요. 제가 이번 대입 수험생들에게 수험생 이전에 내가 누구냐. 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꼭 거치야만 하나. 이런 영적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그런 목적이 나의 시, VDRP가 돼야 된다. 분명한 여기에 이 언약을 잡고 그렇게 공부하고 언약적 비전이 뭐냐. 결국은 2, 3, 7, 5천 종족 보금화다.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전문성을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대학 현장을 또 살리기 위한 내가 하는 그 현장에 그 대학 현장에 내가 구원의 거로 작정된 자에게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캠퍼스 보금화의 쓰임받게 하여 조업사사. 영계 전 우리 수험생들 이번에 입시 여정을 통해서 분명한 시, VDRP 응답을 그렇게 누리시도록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서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라. 특별히 예수 그리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실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속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이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욕기 또 자문, 전도서 이런 지혜서가 그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 있는 삶과 지혜 없는 삶의 모습은 막 극과 극이지요. 형통과 불통이지요. 행복과 불행이지요.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에베스 5장의 전체 얼음을 따라서 살펴보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빛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빛을 따라가 밝아 사람의 삶이 밝아 빛을 따라가는 삶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어두움을 따라가는 삶이다. 간단한 정리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밝으냐 어두우냐 삶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세기 3장 싹 다 사단 유혹에 그렇게 그대로 빠졌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불신자들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 맹혜와 권력을 정치하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이 뭐냐 그 끝은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의 종착력이다. 끝이 끝.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봐야 돼요. 불쌍히. 아무리 어마어마한 집에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눈에 부러워 보이면 곤란해요. 아무리 내가 못 살지만은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다. 사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인생이 말이에요. 뭐가 좀 잘못됐든지 실수를 했든지 그러면 회귀하고 대가를 치르면 되지 왜 자살하냐. 자살은 지옥이에요. 바로 그냥 그날로 육체를 육체를 죽여버리면 영은 떠나버려요. 영이 어디 가느냐. 예분한 곳이 갑니다. 영 사람은 죽는 단계 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 성도 여러분 영이 영혼 문제의 해결 없이 세상에서 성성장구한다.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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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큰 저주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저주예요. 차라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비판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예일대 총장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예일대학 나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설픈 지식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 가지고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에베소서 1차 수신자였던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번영을 배경으로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지식에 꽃을 피웠던 도시였어요. 최고의 도시였어요. 엄청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의 시민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지식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에베소교의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경종을 그렇게 울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된다. 아무리 지식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는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안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인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 세상에 눈으로 보는 서론 그거 가지고 일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 보는 눈을 열어 주옵사사. 왜 가난합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왜 병에 걸렸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의 눈 열리면 다 보인다니까 답이 나와요 그 답이 안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밤새 잠 못자고 전부 속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영의 눈을 열어 주옵사사 그것이요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영의 눈이 알려면 그걸 뭐라 했죠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했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영의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삶을 삶을 사는 어떤 것인지 도대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뭐냐 답을 얻고 그 답을 주는 참 지혜의 인생 다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덕증이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의해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걸 먼저 말씀하고 대부분 다 그래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동심 그걸 기준에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너희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영적 분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분배력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분배력이 없다고 누구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단주라라 하는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사람 말만 딱 기억해 그 사람 말 잡혀버려 분배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사람이 되라고 인사했잖아요. 아멘 영적 분배력을 여기 없으면 오히려 뭐요 하는 일마다 역효과에요. 역효과 영적 분배력이 없는 사람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보금도 안 된 사람이 교회를 한다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기관 절대 부응 안 됩니다. 보금이 안 된 특징 부응이 안 돼요. 본인의 신명에 부응도 안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영적 분배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사사 영적 분배력이에요. 육신적 분배력이 아니에요. 그리도 빛을 빛을 그냥 계속 빛을 가려 자기 딸아 빛을 빛을 가려 도리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 딸아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리어 가려 교회 유익이 안 돼 보금에 유익이 안 돼 생명 구원의 득이 안 돼 쟤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과 24 소통해라 강단과 24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예원교회를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왜 예원교회를 보냈냐고요 왜 여기 보내서 신앙교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많은데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어떤 분은 3,4시간씩 전철을 갈아타면 왜 여기 옵니까 너는 말섬성체의 맛을 봐야죠 그거 없이 교회를 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의 맛도 모르면서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딴 데 맛볼라 그래요 딴 데 뭔가 자기 뭔가를 좀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갈증이 나죠 갈증이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이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 믿는 사람 없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 시간 아까워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땀 흘렸어요 물질을 들여 생을 들이면서 말씀 못 따라간다 천나에 어리석은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적 가이드라인을 조사사 그래서 이때 예배의 시간 한눈 팔아버리면요 완전 엉뚱한 소리합니다 맨날 안 맞는 소리합니다 딴 소리 계속 육신적인 소리하고 변명만 합니다 영계 모델승도들 항상 강단 흐름과 원두에서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삐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는 열매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무슨 지혜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란 말을 번역된 단어는 헬라말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헬라우만큼 세밀하게 표현된 단어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약은 헬라우로 됐어요 구약은 히브리로 됐습니다 헬라우 중에서 시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를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본문에서 이 카이로스를 쓴 것은 뭐냐 중요한 순간을 가르쳐 중요한 순간 영어로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아끼라 상음 영어인데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회를 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정말로 놓치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룬 데 있어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못 받느냐 이것이 여러분 결정되는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시간은요 돈처럼 그냥 남겨두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계속 주는 거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직분 이 시간 이 기회 이거를 놓치지 않고 가장 깜찍하게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평생 간증이지요 얼렁뚱땅 적당하게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생색이나 내고 아무것도 뻥이지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히 세월을 아끼야 한다면서 그 이유가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시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사단이 사단이 지금 말이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시간표입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대주의 학자에 의하면 아담과 아브라함 2000년이에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다 나오잖아요 아담과 아브라함 아담도 나이가 다 나와요 아담과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 예수님과 2000년 예수님과 정말 2000년이에요 6000년 지났어요 사실은 얼마나 지났나 22년 지났어요 세대주의 학자들의 마음 신학 성경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4000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사람이에요 딱 성경은 6000년을 본다 세대주의 학자들 하면 그런데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지 말이다 이 사단이 마지막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수록 사단은 자신의 때가 이제 끝나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예수 못 믿도록 이 사단과 악한 영웅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인 줄 아세요 무지경입니다 무지경이 뭐냐 지옥이에요 백년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 믿는다라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의식도께서 심판주로 제림하시는 그 순간 마귀는 싹 다 몰아가지고 무지경 속에 다치면 정해진 운명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 사단 귀신 이 허감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전파되면 예수님 오시니까 저건 끝나라니까 그 자꾸 모르도록 전파 안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전세계 교회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다 문 닫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복음 전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복음 방해합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도 성전만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해 다른 건 다 합니다 전도 성전만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전도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 거 전도할 이유도 모르겠고 전도할 방법도 모르겠고 전도할 메시지도 없고 전도할 가슴도 없고 성교 영국 대영 제국 영국 문 닫고 미국 꺼져가고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은 게 숫자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 땅으로 2위에요 지금 성교가 이 좁은 땅에 인구들만 되는데 세계의 성교 2위다 그 중에서도 성교에서 세워진 예원교회 아멘 플랫폼으로 하나님 서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입니다 관리사람들이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래 보입니까 그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룰 것이다 두고 보세요 처절하게 싸워 영국적 싸움을 싸웠어요 전도 성교 막는 허감과 싸웠어요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확 막혀버렸던 사단이 박수치지요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잡아놨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문이 열렸어요 시작되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쿠르 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인데 이거 뭐 고참 악마가 나와요 고참 악마 스쿠르 테이프입니다 이 스쿠르 테이프가 초보 악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유한한 존재야 무한하지 않아요 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가 뭐예요 다른 거 다 해라 전도 성겸을 하지 마라 그거예요 시간 낭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지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 심장을 멈추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사도 못 멈춰 심장은요 전혀 너가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데 여러분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안 들리지 말라 저는 듣고 있거든요 저는 심장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어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심장이 하도 뛰어서 오른쪽으로 자면 소리가 좀 안 들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왼쪽으로 자면 심장이 콩콩콩콩 뜹니다 어떤 데 그 헤어리다가 잘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들리지만 저는 좀 특별합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남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면 그날로 끝이에요 우리가 무슨 무한합니까 유한하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시간 낭비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셨니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2022년 직분을 감당할 시간 또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하라고 12월 첫 주에 이제 내년 이제 직분자들을 정직이들을 발표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올해 이제 내게 주신 직분 통해서 기관 부서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는 한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그리고 2023년 새롭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뭐라고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평생 축복의 통로 라니까요 여러분 캠프를 국내외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신경통 때문에 다리를 여러분이 걷지를 못합니까 캠프 나가보세요 다리 지질 끌고 나가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당장 고쳐주신다고 한 열 분 나가보세요 한두 분 가지 말고 한 열 분 나가보세요 그 다리 고쳐주신다고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지질 끌고 치유되는 거 여러분 제가 간정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분을 맡으면요 저는 직분을 맡으면 그게 부담되어가지고 거기면 너무 그게 막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3일씩 금식했습니다 딱 일을 첫 주에 딱 주면 그거 가지고 3일 금식입니다 1, 2, 3일은 무조건 금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이걸 주셔야 내가 감당합니다 그래 놓고 딱 시작합니다 첫 주로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순간에 절대로 좌곡 우면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 따라서 오리 내버려 그냥 무슨 말입니까 영적 한판 성부를 걸어봅니다 영적 한판 성부 분무양한 결단을 하고 도전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딱 보니까 사단이 이거 건드렸다거나 돌이 손에 벗겨 결단하고 시작하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누구 건드리냐 이 사기꾼은요 좋은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할까 말까 아리까리한 이모지 쓰는 사람 이것들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도전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삶이 희미하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주의 일을 분명히 결단하고 은약 도전하게 되면 뭐요 주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를 함을 점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구나 나를 사용하시구나 영적 브레이크 영적 지각변동 막 이렇게 지요 영적으로 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원 전성도들은 2022년 청주의 직분을 위해서 마지막이 빛을 올리고 2023년 새롭게 주어지는 이 직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빛의 열매 몇 개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은 술에 취하면 술기운의 지배를 받게 되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렇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술에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을 취하면 뭐요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지요 간단합니다 술을 취한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도 못 받아요 술을 즐기는 사람 그걸 악령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조사사 술을 주함이 일만 악의 뿔이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예야 들어섰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 들어도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요 단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끝난 거예요 한 분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계세요 영원토록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성경은 안 읽어도 예를 들어 예수 영접해버린 순간에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계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주와는 다르다고 성령 충만은요 성령 내주를 넘어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내주는 와 계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 분에게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끄는 삶 그런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주도적 삶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로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한 번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소멸되버려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힘을 다 이뤄버려 성령이 앉아 계시지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에요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기계 아니에요 로봇 아니라고 하나님 만드실 때 자유의 죄를 주었어요 은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못된다 할 수도 마음대로 자유화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순간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몇 순간 받아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뭔가 불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충만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뭐요 같이 봅시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예수님께서 요한문 14전과 15전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뭐요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그 말은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약 기도자의 삶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말씀의 핵심이요 진리의 신 예수 권리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마련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그 용어가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증거될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체험 못했죠 성령은 계세요 계시는데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죠 한 번도 보험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보험 역사를 보면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보험을 증거할 때 말을 할 때 성령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막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서대반의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과 2000년을 쫙 사도행 7장 1절 60절까지 짧은 시간에 쫙 2000년 동안 잊었던 그 하나님 역사를 그 돌에 맞아가면서 서대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현장에서 보험을 증거할 때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시거든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캠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시거든 영접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보세요 허감이 물러가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지요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강건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대부분이 다 고생한 줄 아세요? 왜 성교사들이 고생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이래가 저래가 목사되기 전에 전도해 본 적이 없어 목사되기 전에 정말 책을 그고 기도한 적이 없어 목사되기 전에 목숨 걸고 그냐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신나 가서 그러다가 목사되니까 심은 게 있어야지 윤복사님처럼 막 무당 전도하고 막 전도사 때 현장에 뛰고 그거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직장 사업단위에서 고생한 줄 아세요? 오늘부터 고생 안 하셨거든 성령 충만 하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고 말하면 돼요 그냥 그때부터 막 가난 또 질병 또 불통도 다 물러가 그냥 얼음 당해도 기도 안 해 하나님 기도하라고 얼음 줍는데도 안 해 이래 핑계 저 핑계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려고 기도 안 해 말씀은 안 받아 말씀 안 주네 답 없지요 그대로 가야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놨둬 그냥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사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의 건넝을 힘입어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고 이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번 주간에 태국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전도 캠프와 함께 집회 중직자 임직 목사 안수가 진행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 불교가 95%입니다 불교인이 태어나면 95%가 다 예수 믿는 아저 부처 믿는다니까요 아예 문화가 그래 남자한테는 무조건 선임 돼 일단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오듯이 그렇게 돼 있는 그 불교 각종 미신문화 지배하는 그 현장에 현지인 중직자가 세워진다 현지인 목사가 세워진다 이건 벼랑 만난 한계보다 더 큰 거 이거 더 어려운 얘기 이런 현장이에요 지금 선교사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다고 미국 선교사 왔다 다 철수했어요 안되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는 가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지금 현지인을 목사 세우고 줄지자 세우고 있다니까 지금 보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봐도 야 이 영교에서 선포하는 보험이 대단한 거구나 이거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아멘 교회에 교회가 힘있게 현장을 파고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다 갖춰졌어요 2009년대에 시작된 이 조현대 선교사님의 태국 사역이 새로운 영적 전환점이 됐는데 연계 모으는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분 캠프에도 사실적으로 일어날수록 각종 모든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장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이었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남아도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이아몬드는 원석 그 자체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에요 돌덩어리 근데 그거를 잘 가공을 해야 가치가 나오는 가치 가공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원석 그대로 남겨주면 의미 없습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빚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 그 남는 시간들 연계 못 하신 것들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과 괴기있는 생명 살린 일에 오랜 집중하는 참 지혜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 지혜의 인생이에요 237-4-5천원 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스님 받게 하자 주옵사사 남은 생에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약해 가면서 깨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가치있게 죽게 드리지는 절대의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 모든 승도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없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강단인도 따라서 흐름 따라서 지혜의 인생이 되가야 주옵사사 세월을 아끼가야 주시옵시고 저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영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